제가 요렇게 하는 겁니다. 보면서 제가 살짝 보여요.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해요. 네, 지원 씨의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. 나는 지원이가 여친여친이 컨셉을 중단하길 원한 적이 있다. 자, 손을 들어주세요. 저도 들어도 돼요? 저요! 저요, 저요! 지원 씨 몇 명이 들었을 것 같아요? 다섯 명? 여섯 명! 일곱 명! 점점 늘어나. 여섯 명! 그러면 정답은 직접 뒤돌아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손 들어주시고요. 뒤를 돌아주세요. 빠밤, 빠밤, 빠밤. 뭘 세봐. 뭘 세는 거예요, 앉는 사람인데. 여친여친이 컨셉을 중단하길 원한 적이 있다. 자, 손을 들어주세요. 저도 들어도 돼요, 엄마? 아니, 근데 궁금한 게 여친여친이 컨셉이 뭐예요? 아이고. 한번 보여줘요.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, 맞죠? 아이고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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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저거 하트봉 안 주게. 농담, 농담, 농담. 농담, 농담. 농담, 농담.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보면서 제가 살짝 보여줘요. 저도 이제. 그런 거 많이 해요. 남짓, 남짓. 꼬꼬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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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결이 비슷한 거 같아. 지금 결이 살짝 왔어요. 제가 왜 했냐면요. 사장님의 이런 모습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. 너무 싶어요. 네, 살짝. 자, 레디! 앵션!